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그래도 조금 일찍 일어나가지고 경기 나가는 거 마크 양 아담이랑 다른 친구들이 또 왔어요 그래서 경기 나가는 거 오늘 지켜보려고요 지금 제가 튜브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제 앞으로 펼쳐진 여태 대 보이시죠? 하늘과 함께 다음은 마크와 아담과 배 띄우러 갔어요 그래도 오늘은 일찍 일어나서 배 준비하는 거랑 그리고 레이스도 잘하라고 말은 전달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아이고야 마크, 아담 그리고 다른 레이싱 하시는 분들 You can give to me, 아담, I'm gonna put it Yeah, just enjoy the race, okay? Thanks, Lucy You're welcome It's heavy, right? Yeah Bye, guys! 이제 다들 떠났어요 술에는 제가 그래도 도왔습니다 다들 추울 것 같아요 다들 엄청 춥게 그리고 재밌게 경기하길 바라면서 아무도 안 다치고 했으면 좋겠어요 레이스는 뭐 이기는 것도 중요한데 그래도 즐기는 게 제일 중요하니깐요 아, 이제 떠난다 여기 안녕 잘하고 와 다들 떠나기 시작했네요 저는 일단 TV에 들어가서 엉망진창이 된 저는 TV를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I see a marvels I see a titans And some troubles That everybody has to face That everybody has to face That nobody can erase That nobody really can erase And they hide away From me From me From me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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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하기 저처럼 됐다 성공! 테이블 세팅 모드로 바꿨어요 안에서 전 이제 점심을 나가서 먹을까 혼자서 나가서 먹을까 생각을 하다가 안에서 좀 차 좀 끓여 먹고 그리고 오늘은 사레곰탕이 아닌 오징어 짬뽕 완전 클리어하고 차 한잔 마시고 경기 보러 다시 나가려고요 가사 및 자연스러워 타이밍 가사 및 하루아일 카드가 너무 잘 맞춰요 진정한 타이틀 파크랑 아담 차키는 이건 진짜 불가능한 것 같아요, 오늘도. 어제는 배가 뒤집혔었거든요. 두 번인가? 들어가지 마자 뒤집혔대요. 그래서 오늘은 안 뒤집히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두 변에 있느라고. 결국 이번에도 못 찾았어요. 너무 이번에 부표 도는 게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그래가지고 계속 지켜봤는데 빨간색 모자가 보여가지고 실패했습니다. 바깥에서 계속 보고 있는데 바람이 여기 되게 엄청 세거든요. 그래서 콧물이 나고 약간 감기 증상이 어제부터 좀 있었어요. 목 아프고 콧물 나고 재채기하고 그래서 다시 티비한테 가가지고 차 좀 따뜻하게 끓여 먹고 몸 좀 녹인 다음에 옷 좀 더 두껍게 입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밖에 춥고 바람도 엄청 많이 불어요. 제가 창문 단열재를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직 완성이 안 돼서 안 들고 왔거든요. 이번 캠핑하러 왔을 때. 근데 그거 없이도 일단 티비 안에서 난방 없이 지내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 티비 안에 온도 자체가 막 더운 것도 아니고 추운 것도 아니고 딱 적정한 사람의 온도. 방금 이제 다들 레이스 하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결과를 안 알려주더라고요. 가서 체크해 보래요. 저한테 보면 비밀로 이거. 그래서 지금 경기 어떻게 했는지 확인하러 갈려고요. 말을 안 해줘 말을. 일단 뭐 잘한 것 같은데. 왜 말을 안 해주지. 꼴등 아닌가. 저기 죄송한데 이거 1등 한 거.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나 우리 생일 잘했죠? 8등 고정 4등 했나? 나하고 마크하고 1등 했어요. 레이스. 진짜 1등에서 말을 안 해줬구나. 저는 꼴등인 줄 알고 점수 보고. 뭔데 이거? 어떻게 뽑는 건데? 옆에 분한테 물어봤더니 저거 넘버 1,2,3,4 이렇게 한 게 그 뭐지? 기응, 니은 순이 아니고 번호 순이래요. You guys. So I guess like when I was to you guys and then like one was, one board was the way up. Was it you? Really? 아니 아까 전에 가서 경기를 봤는데 완전 한 부트가 앞에 완전 차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설마 저게 마크랑 아담이까 했는데 마크랑 아담이었어요. 일단 축하한다는 거를 하고 또 쏘라고 한번 해야겠어요. 일단 카메라를 끄고 좀 더 전 즐기겠습니다. 지금 시상한다고 여기 서있어요. Adam, how do you feel? Feels great. Feels great? Nervous? Exciting? Exciting. 지금 시상한다고 여기 서있어요. 마크랑 아담은 시상식에 있는 상태고요. 1등이라서 아무래도 뭐 해야 되는 게 맞나 봐요. 일단 저만 TV 안에 들어와서 좀 미리 정리를 좀 해놓고 지금 들고 갈 짐들이랑 요트, 기어랑 이런 것들을 좀 써서 좀 깨끗하게 해놓으려고요. 오늘은 저랑 마크랑 그리고 아담이랑 같이 부산 내려가기 때문에 조금은 더 잘 정리를 해놔야 될 것 같아요. 통영에 잘 있어요. 통영에 그 그 킬보트 하나 타는 게 있는데 프로파간자를 대로 타는데 여기 거 있거든요. 그분이 자리에 있어가지고 저 불렀었거든요. 자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Yeah. But we probably won't go down. If you. Yeah, okay. Alright. Alright, see you. See you later. Bye, see you later. Good to see you, buddy And I'm gonna clean up. Can you see you later? Okay, let's complete! You should clean up tea. And I'm gonna clean up tea. Alright. How should I put that? I'm organizing right now, so... Success. 수체스! 수체스! 마크는 아직 수체스! 모두가 지금 입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담, 뭐 먹지? 공치 다닭기 추어탕 공치 다닭기 공치 다닭기 공치 다닭기 추어탕 공치 다닭기 추어탕 아담이 추천해서 먹으러 갑니다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한번 먹어봤어요 그리고 넌 한번 먹어봤어요 넌 한번 먹어봤어요 좋아요? 좋아요 저거다, 저거 아니요 그쪽으로 가고 가면 좀 더 많이 가요 근데 어떤 분이 출고 싶어서 누구야? 왜 여기 타고 있는지? 여기? 동빈 추어탕 꽁치 다닭기 추어탕 미꾸라지로 하는 줄 알았는데 꽁치라는 추어탕이 있네요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좀 달라요 원래 먹는 추어탕의 그런 느낌이 아니네요 땡큐 아담 땡큐 아담 라이스 맨날 에덴 오, 나이스 이 꽁치 다닭이 추어탕인데 다르죠? 산초 오, 산초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이건 산초이신데 이게 산초이신데 산초이신데 산초깔은 조금만 살짝 약간 이 정도 이 정도면 그러면 네 오, 오, 오 가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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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오 되게 잘한다 오 맛있다 맛있어요 여러분 가대기는 이렇게 되어있어요 여러분 아이고 요렇게 맛있다 맛있다 오 맛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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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